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한국 고전소설 홍개월전입니다. 홍개월이 전쟁과 가정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점, 당시 시대에서는 불가능했던 여성의 활약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홍개월전은 남전여비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여성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여성의 열망을 그려냈기에 작가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한국 고전 작품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당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 바로 홍개월전의 높은 인기의 이유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명나라 때 형주 국외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무였다. 홍문은 이름난 집안의 후예로 어린 나이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2부 실황에 이르렀다. 실황의 성품이 강직하고 충성심이 깊어서 천자의 사랑을 받아 자주 나란 일을 의논하니 묻 벼슬아치들이 이를 시기하였다. 마침내 실황이 모해를 받아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니 점점 집안은 부유해졌으나 슬아의 자식이 없어 매일 슬퍼하였다. 하루는 실황의 부인 양씨와 더불어 탄식하였다. 우리가 아다아이 사십에 자식이 없으니 죽은 뒤 제사는 어찌하고 지하에 돌아가서는 조상을 어찌 뱉겠소. 부인이 앉은 자리를 물리쳐 내려앉으며 말하였다. 온갖 불효 중에서도 으뜸은 자식이 없는 것이라 합니다. 첩이 이 가문에 들어온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 무슨 면목으로 상공을 뱉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올건데 상공께서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얻어 후손을 보시면 저도 칠거지악을 면할까 합니다. 실황이 위로하여 말하였다. 이는 다 나의 팔자지. 어찌 부인의 죄라 하겠소.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마오. 하루는 부인이 9월 보름 즈음에 시비를 데리고 망원루에 올라 달빛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몸이 노곤해졌다. 부인이 난간에 기대어 잠깐 조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아련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한 선녀가 내려왔다. 선녀는 부인께 두 번 절하고는 아래였다. 소녀는 옥황상제의 시녀이온데 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세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자 부처께서 부인 댁으로 가라 합기에 왔나이다. 선녀는 말을 바치자마자 부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평생 바라던 태몽이었다. 부인이 매우 기뻐 실황을 청하여 꿈 이야기를 이루고 자식 보기를 바랐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이 찾아 하루는 집안에 향기가 진동하였다. 부인이 몸이 도고 나여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였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옥으로 만든 병을 기울여 향기나는 물로 아기를 씻겨 눕혔다. 부인은 아기를 잘 길러 후일에 복을 받으소서. 선녀가 나가면서 다시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다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문득 간대가 없었다. 부인이 실황을 청하여 아이를 베니 얼굴이 복숭아꽃 같고 향기가 진동하니 월궁 항아리와 같았다. 부모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었으나 사내 아이가 아님에 한탄하였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계월이라 하고 보물같이 사랑하였다. 계월은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화려해지고 또한 영민해졌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하늘이 시기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므로 실황은 계월의 앞날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곽도사라는 사람을 청하여 계월의 얼굴을 보였다. 도사가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고는 말하였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다섯 살의 부모를 이별하였다가 열여덟에 다시 만나 높은 표수를 누릴 것이며 천하의 으뜸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니 아주 기라오. 실황이 부모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놀라 말하였다. 좀 더 명백히 가르쳐 주옵소서.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천기를 누설지 못하므로 대강 말하였소이다. 도사는 말을 마치고는 하직하고 가버렸다. 실황은 도사의 말을 들은 것이 오히려 듣지 않은 것만도 못하였다. 이 어린 것이 다섯 살에 우리를 이별하고 고생을 한다니 과연 정말일까. 부인도 실황의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부는 묘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었다. 계집아이에게 사내 옷을 입히면 운명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실황과 부인은 계월에게 사내 옷을 입혀 초당에 두었다. 집안 사람들에게도 사내 아이처럼 대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여느 계집애들처럼 바느질을 가르치는 대신 사내 애들처럼 글을 가르치니 계월은 한 번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계월의 재주에 놀라 실황이 한탄하였다. 내가 만일 남자로 태어났다면 우리 집안을 빛내었을 텐데 애달프구나. 세월이 물처럼 흘러 계월의 나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 하루는 실황이 친구 정도사를 보려고 집을 나섰다. 원래 정도사는 황성에서 실황과 함께 벼슬했던 제일 친한 벗이었는데 수십 년 전에 간신배들의 참소를 받아 벼슬을 하직하고 호계촌에 돌아와 살고 있었다. 호계촌까지는 무려 350리 길이었다. 실황이 여러 날 만에 호계촌에 다다르니 정도사가 실황을 보고 문 밖에 나와 손을 잡고 크게 기뻐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앉아 오랫동안 쌓인 해포를 풀었다. 이 몸이 벼슬을 하직하고 이곳에 돌아와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내대 다른 벗이 없어 언제나 적적했는데 뜻밖의 실황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버림받은 몸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소이다. 실황이 정도사의 집에서 사흘을 지내며 즐기다가 다시 집으로 길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북촌이란 동네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새벽에 떠나려 하는데 멀리서 징과 북소리가 들리며 함성이 진동하고 땅이 울렸다. 실황이 놀라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쫓겨오고 있었다. 실황이 급히 부르니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북방 절도사 장사랑이 양주목사 주도와 협력하여 십만 군사를 일으켜 성주에 있는 구십여 성을 항복받고 기주자사 장기덕에 목을 베고 지금은 황성을 범하였소.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재산을 노력하기에 살 길을 찾아 피란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오. 실황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실황이 놀랍고 두려워서 도족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며 부인과 개월을 생각하여 슬피우니 그 모습이 가련하더라. 이날 밤에 부인은 실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문득 요란한 소리에 놀라 깨었다. 십이 양윤이 들어와 북방의 도적이 천병만마를 몰아 들어오며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노력하니 어찌하느냐고 아래였다. 부인이 크게 놀라 개월을 안고 통곡하였다. 이미 실황은 길에서 도적의 모진 칼에 맞아 죽었겠구나. 부인이 차결하려고 하자 곁에 있던 양윤이 박으며 말하였다. 아직 실황의 생사도 모르는데 어찌 이렇게 함부로 하시나이까. 부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개월을 양윤의 등에 엎이고 남쪽으로 향하였다. 심리를 가자 큰 강이 길을 박았다. 부인이 절망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지금 도적이 급히 쫓아오고 있으니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으리라. 부인이 개월을 안고 물에 뛰어들려 하자 양윤이 붙들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단 말이냐. 부인과 양윤이 개월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밤바람은 차고 부인과 양윤의 눈물은 뜨거웠다. 두 사람이 한참 우는데 문득 북쪽에서 보라에 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도적이 오는가 싶어 놀라 엎드렸다. 그때 어두운 강물 위로 왼 사람이 나뭇잎처럼 작은 배를 타고 오며 애쳤다. 부인은 잠깐만 참으소서. 잠깐 사이 배가 강가에 닿았다. 부인이 갈대숲에서 머리를 들어보니 희미한 달빛에 하얀 저고리와 치마가 반사되었다. 두려움이 잦아들었다. 부인은 겁내지 말고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어린 개월이 엄마의 치마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양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은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이제 곧 새벽이 오면 도적들에게 발각될 것이었다. 부인은 양윤과 개월의 손을 한 손씩 잡았다. 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에 다가갔다. 여인은 개월을 안아올렸다. 멀리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부인의 볼에 차갑게 부딪혔다. 여인은 치마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배를 접기 시작하였다. 강가에서 배가 멀어지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부인은 소녀를 알아보시나이까 소녀는 부인께서 해산하실 적에 찾아갔던 선녀입니다. 부인이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고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인간이라 눈이 어두워 몰라보았습니다. 그때 누추한 자리에 왔다가 총총 이별한 뒤로 생각이 간절하여 잊을 날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보니 다행입니다. 또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구하시니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선녀가 말하였다. 소녀는 동빈 선생을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만일 더디 왔더라면 구하지 못할 뻔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선녀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배를 저었다. 선녀의 목소리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은 개월을 아늑하게 감쌌다. 배는 빠르기가 쏘아놓은 화살과 같았다. 순식간에 배는 강 건너편에 닿았다. 선녀는 강변에 배를 대고 내리기를 재촉하였다. 부인이 배에서 내려 무수히 치사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부인은 상과 몸을 지켜 소중하게 여기소서 말하는 선녀의 입가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으나 눈빛은 흔들렸다. 이미 날은 밝았다. 선녀가 배를 저어가니 그 가는 말을 알 수 없었다. 부인이 공중을 향해 무수히 살해하고 갈대밭 속으로 들어가며 살펴보니 출렁이는 물결은 만겹이요 높이 솟은 봉우리는 천 개나 되었다. 과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옆에서 개월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소리에 퍼득 정신이 들었다. 부인과 양윤이 개월의 손을 잡고 시내가를 따라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세 사람이 두루다니며 칡뿌리도 캐어먹고 버들 강아지도 훑어먹으며 겨우 정신을 차려 점점 들어가니 한 정자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현판을 보니 엄자릉의 조대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정자에 올라 잠깐 쉬다가 양윤은 밥을 얻어오라고 마을로 보내고 부인은 개월을 안고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부인이 문득 강쪽을 보니 큰 배 한 척이 정자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 부인은 놀라 개월을 안고 갈대밭으로 들어가 숨었다. 배가 점점 가까이와 정자 앞에 멈추더니 한 놈이 애쳤다. 아까 강 위에서 보니 여인 하나가 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저 숲으로 들어갔으니 어서 찾아보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달아 갈대밭 속으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부인을 찾자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인을 잡았다. 부인이 정신이 아득하여 양윤을 부르며 통곡한들 밥 빌러 간 양윤이 어찌 알겠는가. 도적들이 부인의 등을 밀치며 잡아다가 뱃머리에 꿇어 앉히고 온갖 말로 겁을 주었다. 원래 이 배는 수적의 배였다. 수적들이 무리로 다니며 재물을 탈취하고 여자도 납치하였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부인을 보았던 것이다. 수적의 개수 장맹길이라는 놈이 부인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더니 단번에 반해 말하였다. 내 평생의 천하일색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순 선물이로다. 맹길이 껄껄거리자 곁에 있던 도적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 도적들에게 둘러싸인 부인은 개월을 꼭 끌어안았다. 하늘에 퍼지는 도적들의 웃음소리가 끔찍하게만 들렸다. 어린 개월은 당차게도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듯 부인을 끌어안았다. 부인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여태까지 실황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목숨을 보존하여 오다가 이곳에 와서 이런 변을 당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부인이 갑자기 통곡하니 세상의 짐승들과 풀과 나무 모두가 슬퍼하는 듯 하였다. 맹길이 부인의 슬퍼함을 보고 부하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비단으로 동여매고 아이는 자리에 싸서 강물에 넣어라. 도적들이 달려들어 부인의 양팔을 붙잡고 개월을 떼어내려 하였다. 부인은 팔을 잡히자 몸을 기울여 개월의 옷을 입으로 물었다. 도적들이 개월을 잡아 올리자 옷자락을 문 부인이 따라 올라왔다. 맹길이 달려들어 개월의 옷을 칼로 베고 개월을 강물에 던지니 그 불쌍하고 민망한 일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개월이 물에 떠가며 울며 애쳤다. 어머니 이것은 웬일이오. 어머니 나 죽소. 밥비 살려주옵소서. 물에 떠가는 자식을 고기밥이 되라 하나이까. 어머니 어머니 얼굴이나 다시 봅시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울음소리가 점점 벌어지니 사랑하던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양을 보던 부인은 어찌 정신이 아득하지 아니하리요. 부인이 개월아 개월아 나와 함께 죽자 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니 뱃사람들은 비록 도적이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슬프다. 양윤이 밥을 빌어 가지고 오다가 바라보니 정자 앞에 사람이 무수하였다. 부인의 곡성이 들려 밥비 가보니 사람들이 부인을 통여매고 분주하였다. 양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두운 밥을 그릇에 던지고 달려들어 부인을 붙들고 대성통곡하였다. 이것이 웬일이오. 차라리 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던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 일을 어찌하리요. 아기는 어디 있나이까. 아기는 물에 빠져 죽었다. 양윤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물에 뛰어들여 하니 맹길이 도적들에게 호령하여 양윤을 잡아매라 하였다. 도적들이 달려들어 양윤을 마저 동여매니 양윤이 죽지 못하고 통곡할 뿐이었다. 맹길이 뿌리를 재촉하여 부인과 양윤을 배에 싣고 급히 노를 져 제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과 양윤을 방에 가두고 맹길이 제 계집 춘낭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부인을 데려왔으니 좋은 말로 달래서 내 뜻을 따르게 해라. 춘낭이 방에 들어와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나이까. 부인이 답하였다. 주인 부인은 죽게 된 사람을 살리소서. 부인이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하니 춘낭이 말하였다. 부인의 행색을 보니 참으로 참혹합니다. 주인놈이 본래 수족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한 용맹하여 천리길도 한 번에 다녀오니 도망하기는 어렵고 죽자 하여도 못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불쌍하고 또 가련합니다. 저도 본래 이놈의 계집이 아니라 번양 땅에 사는 번듯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일찍이 과부가 되어 있다가 이놈에게 잡혀왔습니다. 겨우 목숨을 도모하여 이놈의 계집이 되었으나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고 고향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둔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개교대로 되면 척도 부인과 함께 도망하려 하오니 의심하지 마옵소서. 춘낭이 말을 마치더니 도적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도적들은 등불을 밝히고 여럿이 좌우로 갈라앉아 잔치를 벌여 술과 고기를 즐기고 있었다. 도적들은 각각 잔을 들어 맹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었다. 오늘 장군이 미인을 얻어 싸우니 이날 밤에 도망하여 서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정신이 혼미하여 한걸음 걷기도 어려웠다. 차차 동이 트니 강 위에서 기러기 우는 소리가 슬픈 마음을 도왔다. 문득 바라보니 한쪽은 태산이요. 다른 한쪽은 큰 강이었다. 부인이 강가의 갈대밭으로 들어가다가 기운이 새진하자 춘낭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날은 이미 밝았고 기운을 다해서 길을 갈 수 없으니 어찌하리요. 부인이 말을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울었다. 문득 갈대밭에서 한 여승이 나와 부인에게 절하며 여쭈었다. 어떠한 부인이길래 이런 험한 곳에 와있나이까 스님은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인이 친한 일을 말하고 간청하니 그 여승이 말하였다. 부인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였습니다. 소승은 양식을 싣고 일봉암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철양 안 곡성이 들려 배를 강변에 대고 찾아왔으니 우선 소승을 따라 급히 화를 면하소서. 여승이 부인에게 어서 배에 오르기를 재촉하니 부인이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춘낭과 양윤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 이때 맹길이 잠에 깨어 방에 들어가니 부인과 춘낭이 간 곳이 없었다. 분을 참지 못하여 부하들을 거느리고 두루 찾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여승과 세 사람이 배에 앉아 있었다. 맹길이 소리를 크게 질러 도적들을 재촉하여 따라갔다. 여승이 깜짝 놀라 배를 바삐 저어가니 빠르기가 살과 같았다. 맹길이 바라보다가 할 일 없이 탄식만 하고 돌아갔다. 이때 여승이 배를 절 문 밖에 대고 내리라 하니 부인이 배를 해서 내려 여승을 따랐다. 두 대에 올라 여러 스님들에게 절하고 앉으니 그 중에 한 노승이 물었다. 부인은 어디에 계셨으며 무슨 일로 이 산 중에 들어오셨습니까? 부인이 답하였다. 저는 형주 땅에 살았는데 난리가 나자 산에 핏이 나여 떠돌았습니다. 다행히 스님을 만나 이곳에 왔으니 덕이 높으신 스님께 몸을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음 생이나 닦고자 하나이다. 노승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소승에게는 상자가 없으니 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인이 즉시 목욕 재개하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부인은 노승의 상자가 되고 춘남과 양유는 부인의 상자가 되었다. 부인은 이날부터 실안과 개월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전에 축소하며 세월을 보내었다. 이때 개월은 물에 떠가며 울며 외쳤다. 어머니 저는 이제 주권이와 어머니는 아무쪼록 목숨을 보존하여 부디 아버지를 만나소서 개월이 점점 멀리 떠가니 슬픈 울음소리도 잦아졌다. 이때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서쪽에 가다가 강 위를 바라보니 어떤 아이가 자리에 쌓여 물에 떠가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공이 그곳에 이르러 배를 머무르고 건져 보니 어린아이였다. 그 아이의 욕모를 보니 인물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보고 여공이 약을 먹이니 한참 만에야 깨어나며 모친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애처로워 차마 듣기 힘들었다. 여공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물었다. 너는 어떤 아이길래 망경창파 중에 이런 일을 당하였느냐. 개월이 울며 말하였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 어머니는 동여매고 저는 자리에 싸서 물에 던졌습니다. 죽게 된 것을 공께서 구해주시니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분명 수적을 만났구나 하고 속으로 헤아리고 다시 불었다. 내 나이가 몇이며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는 다섯 살이고 이름은 개월입니다. 살던 곳은 어디더냐? 아버지 이름은 모르고 남들이 부르기를 홍시랑이라 하였습니다. 여공이 헤아리되 홍시랑이라 하니 분명 양반의 자식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이 아이는 내 아들과 동갑이요 또한 얼굴이 비범하니 잘 길러 장래에 영화를 보리라. 여공은 개월을 친사식같이 여겨서 새로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공의 아들은 이름이 보국이었다. 보국은 생김새가 비범하여 여공이 항상 애지중지하였는데 이때부터 평국과 함께 친형제처럼 지내게 하였다. 세월이 물같이 흘러 두 아이가 일곱 살이 되자 모든 일에 비범하니 못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여공은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자 훌륭한 선생을 두루 구하였다. 마침 강호땅에 워로산 명현동에 곽도사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공이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갔다. 도사가 초당에 앉아 있다가 여공을 보자 안으로 모셨다. 여공이 이를 갖춘 뒤 앉아 여쭈었다. 저는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 온대 늦게야 자식을 두었습니다. 아이가 영민하기에 도사의 덕택으로 사람이 될까 하여 왔나이다. 도사가 답하였다. 아이를 부르소서 여공이 두 아이를 불러배니 도사가 이윽히 보다가 말하였다. 이 아이들의 얼굴로 보아 친형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니 내게 감추지 말고 바로 이르소서 선생이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소이다. 도사가 답하였다. 이 아이를 잘 가르쳐 널리 이름을 빛내게 하리라. 여공이 이 말에 감사를 표하고 하직하여 돌아갔다. 개월의 아버지 홍시랑은 산중에 숨어 있다가 역적들에게 붙들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편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군사를 모아 반격에 나선 황제에게 붙잡혀 벽파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꿈속에서 남편의 소식을 들은 양씨 부인은 벽파도를 찾아가 홍시랑과 다시 만나 개월을 잃게 된 사연을 말한 후 함께 슬퍼하며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 한편 과학도사에게 맡겨져 문물을 익히던 평국과 보국은 마침 나라에서 태평과를 여니 시험에 응시하여 평국은 장원에 보국은 부장원에 뽑히어 금의 환영한다. 그러나 곧 서달이 난을 일으키자 평국은 대원수로 보국은 중군장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서달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벽파도로 도망친 서달을 쫓아가다가 벽파도에 있던 홍시랑과 양씨 부인을 만나 개월과 부모가 상봉하고 같이 돌아와 천자로부터 전쟁에 이긴 공을 인정받고 홍시랑의 잘못도 용서를 받아 홍시랑은 위극공에 양씨 부인은 정열부인에 봉해지고 재물을 하사받는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온 평국의 몸에 이상이 생겨 의원의 진찰을 받게 된다. 어이가 평국을 진맥하다가 게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다고 하래니 천자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어이가 땅에 엎드려 다시 아래였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천자가 그 말을 듣자 다시 말하였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적진에 나가 십만 대병을 물리치고 왔으리요. 그러나 평국의 얼굴이 꽃처럼 붉고 신체가 연약해 보여 의심할 만하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때 평국이 병세가 점점 나으니 어이가 다녀갔음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분명 나의 정체가 탈러났을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귀중의 몸을 숨겨 세월을 보냄이 옳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곧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에게 갔다. 평국이 위공 부부 앞에 앉아 흐느끼며 두 볼에 눈물이 떨어지니 부모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 개월이 슬픔에 겨워 우는 모습은 가을날 연꽃이 가는 비에 젖은 듯하고 하늘의 초승달이 깊은 구름에 잠긴 듯 하였다. 이제는 다시 평국으로 살지 못하리라 나의 비밀은 사라졌고 영웅의 시절도 끝이 났구나. 이날 밤 개월이 천자에게 상소문을 올리니 천자가 받아보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천자께 백번 절하옵고 한장 그를 올리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난을 당하여 부모를 잃었고 다시 수족 맹길의 난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여공의 은덕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생각하기를 여자의 몸으로 살아서는 귀중에 늙어 부모의 해골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남자의 복식을 갖추어 입고 황상을 속이고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신첩의 죄는 만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황상께서 내려주신 인명장과 도장을 다시 바친 아이다. 신첩은 이미 임금을 속인 무거운 죄를 지었사오니 속히 벌하여 주옵소서. 천자가 상소문을 읽고 용상을 내리치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평국의 행동을 보고 누가 여자로 알았으리요. 이는 정말로 드문 일이로다. 비록 천하가 넓고 넓다지만 글재주와 칼재주를 모두 갖추고 내게 충성을 다한 평국과 같은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평국이 나라를 보살피고 아울러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어떤 남자와도 견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이제 평국이 여자임이 드러났지만 어찌 펴스를 거두리요. 천자가 이렇듯 말하며 관례에게 명하여 인명장과 도장을 다시 개월하게 보내고 개월의 상소문에 답신을 전하였다. 개월이 황공하고 감사하여 받아보니 답신은 이러하였다. 경의 상소를 보니 참으로 놀랍고도 장한 일이오. 지금 경이 충성심과 효심을 모두 갖추어 반란을 깨한 적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킴은 모두 경의 크나큰 은덕이니 짐이 어찌 경의 여자됨을 꺼려하겠소. 이에 인명장과 도장을 도로 보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짐을 도우라. 개월이 천자의 명을 사양하지 못하여 여자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복을 입었다. 또한 전쟁터에서 부리던 장수 백여명과 군사 천여명에게 갑옷을 입혀 집 앞에 들판에 친을 치고 있게 하니 그 위험이 엄숙하였다. 하루는 천자가 평국의 아비인 위공을 궁궐로 불러들여 말하였다. 짐이 원수의 상소를 본 뒤로 고민이 많은지라 평국이 귀중에서 홀로 늙으면 나중이라도 그대의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을 곳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또한 짐이 평국의 혼인을 직접 중매를 서고 싶은데 경의 마음이 어떠하뇨. 의공이 땅에 엎드려 아래 엎다. 신의 뜻도 그러하오니 소신이 나아가 의논하여 보겠습니다. 평국의 배필로 누구를 삼고자 하시나이까 천자가 일렀다. 평국과 함께 공부하던 보국을 맺어주고자 하는데 경의 마음은 어떠하뇨. 신의 뜻도 그러하오니 폐하의 뜻이 마땅하옵니다. 평국이 물에 빠져 죽을 목숨이었지만 여공의 덕택으로 살았습니다. 여공은 평국을 친자식같이 길러 평국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별하였던 저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국은 평국과 더불어 공부하고 같은 날에 급제하여 폐하의 성덕으로 벼슬을 받아 말리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쟁으로 이기고 돌아와서는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사오니 천생연분인가 하나이다. 의공이 골에서 돌아와 개월을 불러앉히고 천자의 말을 낱낱이 전하니 개월이 말하였다. 소녀의 소원은 평생 동안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도 죽어 다시 남자가 되어 공자와 맹자의 행시를 배워 다시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본이 탈로났고 천자의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조상의 제사 또한 모실 수 없습니다. 자식이 되어 부모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오며 천자의 명령 동안 어찌 거역하오리까 천자의 말씀을 쫓아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갖고자 하오니 아버님은 천자께 이런 사연을 아래여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개월의 눈에서 눈물이 그런거리다가 뚝 떨어졌다. 개월은 남자 못댐을 한탄하였다. 의공은 즉시 대골에 들어가 개월의 말을 천자에게 전하였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바로 여공을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서둘러 입궐한 여공에게 천자가 말하였다. 평국과 보국을 부부가 되게 하고자 하니 경의 뜻이 어떠하뇨? 여공이 아래였다. 폐하에 해와 같고 달과 같으신 덕택으로 어진 며느리를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한 마음에 아래올 말씀이 없사옵나이다. 여공이 물러나와 보국을 불러 천자의 말씀을 전하니 보국이 매우 기뻐서 땅에 엎드려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부인과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 즈음에 천자는 혼인 날짜를 정하였는데 마침 춘 3월 망간이 좋은 날이라 하여 천자가 태길 단자와 예단 수백 피를 갖추어 위공의 집으로 내려보내었다. 위공이 이를 받아 기뻐하며 태길 단자를 가지고 개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개월이 받아보고 말하였다. 보국은 내가 준 군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지금 혼인을 하면 다시는 굴레를 받지 못하게 될 터이니 바라옵건데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보국에게 굴레를 받을 수 있도록 천자께 아래여 주십시오. 위공이 개월의 뜻을 천자에게 올리니 천자가 크게 웃고 즉시 군사 오천명과 장수 백여명을 무장시켜 원수에게 보내었다. 개월이 군사가 도착함을 알고 여복을 벗고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한 손에는 용과 봉왕을 새긴 창을 다른 손에는 명령을 내리는 깃발을 잡고 나서서 군대를 행군하여 진지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보국에게 준 군장으로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집에 있던 보국은 난데없는 명령에 놀랐다가 그것이 개월의 명령임을 알고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에 평국의 위풍당당함을 보았기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갑옷을 갖추어 입고 군문에 대령하였다. 이때 원수는 좌우를 돌아보며 호통을 쳤다. 준 군장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바비오라 원수의 호령이 서리빨 같고 군졸들의 대답 소리가 쩌렁쩌렁하여 온 장안이 끓는 듯 하였다. 준 군장이 그 의세에 놀라고 겁을 먹어서 허리를 깊숙이 숙인 채 갑옷을 끌며 들어오니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준 군장이 창대 앞에 이르러 멈춰서서 고개를 숙여 여의를 표하자 원수가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군법이 지엄하거늘 너는 준 군장으로서 즉시 대령하여 나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지 어찌하여 늦었느냐 네가 군령을 가볍게 생각하여 게으른 마음을 품었으니 너의 죄가 무험하도다. 즉시 군법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로 돼 그간의 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저 넘어갈 수는 없으리라. 여봐라 준 군장을 어서 잡아들여라. 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무사들이 고함을 치르며 우르르 달려들어 준 군장의 양쪽 팔을 꽉 끼고 머리와 허리를 움켜지더니 번쩍 들어 장대 앞에 무릎을 꿀렸다. 준 군장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여 아래였다. 소장이 몸에 병이 있어 치료하는 중이라 서둘러 명령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게으른 죄를 생각하면 만 번 죽어 마땅하지만 병든 몸이 매를 맞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겠고 만일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가 되리니 엎드려 바라올건데 원수께서는 넓은 바다와 같은 은덕을 베풀어서 옛정을 생각하시어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까 하나이다. 준 군장이 머리를 조아려 거듭거듭 애걸하니 원수가 속으로는 우습지만 겉으로는 다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하였다. 준 군장이 병이 있으면 어찌 영춘각에서 애첩 영춘과 함께 밤낮으로 풍류를 즐기느냐 그러나 나도 옛정이 있으니 이번에는 용서하거니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원수가 분부하니 보국이 저라고 물러났다. 원수가 이렇게 온종일 즐기다가 군사를 물리고 본궁으로 돌아왔다. 이때 보국도 원수와 화직하고 돌아와 욕본 사연을 부모에게 낱낱이 일렀다. 여공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웃고 한편으로는 칭찬하여 말하였다. 내 며느리는 다시 없을 영웅 군자로다. 개월이 너를 꾸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명으로 배피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를 준 군장으로 부리다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너를 부려본 것이니 너는 조금 더 허물치 말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드디어 홀레일이 닥쳤다. 개월은 녹색 치마에 붉은 처고리를 입어 단장하였는데 시비들이 좌우에서 겨드랑이를 붙들어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잠옷 그윽하여 마치 비녀를 꽂은 장부와 같았다. 아름다운 태도와 곱디고운 형상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다. 또한 탐장 밖에서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갑옷을 갖추어 입고 깃발과 칼과 창을 들고 좌우로 갈라서 있으니 그 엄숙함 또한 헤아릴 수 없었다. 이때 보국이 또한 예북을 갖추어 입고 화려한 안장을 얹은 말에 뜸뜸하게 앉아 봉황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개월이 있는 궁으로 들어섰다. 땀으로 만든 기러기를 앞두해두고 개월과 보국이 서로 절을 하는 거동은 하늘에서 선관과 선녀가 천도 복숭아를 옥황상제께 올리는 것처럼 우아하였다. 예식을 마치고 해가 지자 신랑이 상기된 얼굴로 침실로 향하니 시녀가 화촉을 준비하여 길을 안내하였다. 신랑이 들어오자 붉은 치마에 빛이 색 저고리를 입은 선녀같은 개월이 일어나 맞이하였다. 촛불에 비친 얼굴을 서로 바라보게 되니 그 모습은 하늘의 해와 달이 빛나는 듯 하였다. 보국이 얼굴 가득 으슴을 지으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가까이와 손을 잡고 말하였다. 전일에 대원수 지위에 높이 앉아서 나를 엄숙하게 꾸주실 때에는 어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신부는 쪽진 머리를 숙이고 미소만 띌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국도 미소를 짓더니 촛불을 불어 끄고는 개월의 손을 잡고 화려한 비단 휘장 안으로 들어가 동침하니 그 즐거움이 극진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두 사람이 위국공과 정렬 부인에게 인사를 드리니 위공 부부가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한 기주후와 공렬 부인을 배우니 기주후가 기뻐서 말하였다. 세상 일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도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삼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 말을 듣자 개월이 일어나 다시 절하고 아뢰었다. 저의 죽을 목숨을 구하신 은혜와 13년을 양육하셨는데도 제 근본을 아뢰지 않은 죄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진정으로 소녀가 바라던 바이오입니다. 개월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고 이렇듯 정담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었다. 해가 져서 본궁으로 돌아가려고 금덩을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중문으로 나오는데 개월이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보국의 애첩 영춘이 난간에 걸터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개월이 분노가 치솟아 가마를 세우고 무사를 호령하여 영춘을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무사들이 영춘을 잡아 가마 앞에 무릎 끌리자 개월이 호령하였다. 내가 준 군장의 힘만 믿고 교만함이 가소롭구나. 감히 난간에 높이 걸터앉아 내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 너같이 요망한 년을 어찌 살려 두리유. 당당히 군법으로 처단하리니 무사들은 무엇 하느냐 문 밖에 내어 목을 베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사들이 달려들어 영춘을 잡아내어 배웠다. 이 광경을 본 분졸과 시비들이 놀라고 두려워 바로 보지 못하였다. 이때 보국이 영춘이 죽었단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에게 달려갔다. 개월이 전에 대원수가 되어 소자를 준 군장으로 부릴 때에는 군대의 상관과 부하 사이였으니 어쩔 수 없었으나 지금은 소자의 아내가 아니옵니까. 어찌 소자가 사랑하는 영춘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공이 부국의 말을 듣고 만류하여 말하였다. 개월은 비록 내 아내가 되었지만 벼슬은 그대로 있다. 또한 개월은 의기가 당당하여 너를 부릴만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예로서 너를 섬기니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영춘이 내 첩이랍시고 스스로 교만을 떨다가 죽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하물며 개월이 잘못하여 노비를 죽인다고 하여도 누가 감히 잘못하였다 하리요. 너는 조금도 괴념치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영춘을 죽였다고 이를 마음에 두면 부부 사이도 나빠질 것이오. 또한 천자께서 정하신 일이 잘못되면 너 또한 해로울 것이니 부디 조심하여라. 보국이 오히려 얼굴색이 변하여 말하였다. 부친께서는 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대장부가 계집에게 과실을 당하며 살겠습니까. 보국이 이후로는 개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였다. 개월이 생각하되 보국이 영춘의 일로 오지 않으니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리요. 이러면서 남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분하게 여겨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다. 각설. 이때 행성의 남쪽 관문을 지키는 남관장이 급한 장계를 올렸다. 천자가 열어보니 내용은 이로 하였다. 오왕과 초왕이 나라를 배반하여 지금 장안을 침범하고자 하옵니다. 오왕은 구독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았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아 장수 천여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벌써 남쪽의 성 십여개를 무너뜨렸습니다. 형주 자사 이완태를 베고 쳐들어오고 있으나 소장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서 감히 요청하오니 황상은 어진 장수를 보내어 막으소서. 우승상 정연태가 나서서 말하였다. 이 도적을 막을 자는 좌승상 평국밖에 없사오니 어서 평국을 부르소서.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평국이 전에는 당당한 남자로 벼슬에 있어서 함께 나라의 일을 의논하였지만 지금은 귀중의 여자로 있으니 어찌 불러서 전쟁터에 보내리오. 이에 여럿이 나가 아래였다. 평국이 지금 귀중에 있지만 원수로서 이름이 세상에 드넓고 또한 여전히 벼슬을 받고 있사오니 어찌 장수로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시나이까. 천자가 이 말을 듣고 빠지 못하여 평국을 부르게 하였다. 이때 평국은 귀중에 홀로 있으면서 매일같이 시비 한 명과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황궁에서 관리가 나와 천자가 급히 부른다는 말을 전하니 평국이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평국이 관리를 따라 궁에 들어와 천자 앞에 엎드리니 천자가 기뻐 말하였다. 경이 귀중에 있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내가 밤낮으로 그리웠는데 이제 다시 보니 기쁘게 할 양없도다. 침이 덕이 없어서 지금 오왕과 초왕이 나라를 배신하여 여러 성을 함락하고 황성을 침범하고자 하니 경은 어서 빨리 출전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하라. 평국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말하였다. 신첩이 예람댁에도 폐하를 속이고 높은 벼슬을 받아 영화롭게 지냄이 황공하였는데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아껴주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라도 갖고자 하오니 근심치마 없어서. 자설. 천자가 기뻐하며 즉시 대군을 마련하여 평국에게 주었다. 평국이 군대를 접수하자 진지를 구축한 뒤 친히 붓을 들어 보국에게 명령을 내리었다. 지금 적군이 몰려오니 준군장은 바삐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보국이 전령을 받아들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에게 달려갔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준군장으로 부리려고 하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위로하였다. 그러게 내가 전에 뭐라고 하더냐 개월을 과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나라의 일이 급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 여공이 보국에게 어서 출전하라고 재촉하니 보국이 할 일 없이 갑옷을 갖춰 입고 군대에 합류하였다. 원수가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제 적군을 맞아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준군장이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놀라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나기만 기다렸다. 원수가 여러 장수들에게 각각 임무를 정하여 주고 9월 열 이틀에 행군하여 11월 초 하루에 남관에 당도하였다. 사흘을 머물다가 다시 떠나 닷새 만에 천축산을 지나 한 곳에 이르니 적군이 너른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굽고 단단함이 철통과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향하여 진을 치고 호령하였다. 이제 전투를 앞에 두었으니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미 다스리겠다. 호령이 서리빨과 같으니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두려워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보국 또한 조심하였다. 이튿날 원수가 준군장에 오늘은 직접 나가 싸우라고 분부하였다. 준군장이 명을 받들어 말에 올라 장검을 들고 적진을 마주하여 애쳤다. 나는 명나라 준군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의 머리를 배려하니 밥비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발을 몰아 달려들자 보국도 망설임 없이 장검을 들고 맞아 싸웠다. 수압이 못 뛰어서 보국이 칼을 날려 운평의 칼든 팔을 베니 운평이 말에서 떨어졌다. 보국이 달려들어 운평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적장 구덕지가 이 광경을 보고 분한 마음에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또한 난데없이 적병들이 사방에서 우르르 쏟아지니 보국이 당황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벌써 수많은 적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겹으로 에워싸고 말았다. 지쳐오는 병사들을 보며 보국이 하늘에 탄식할 때 원수가 사태가 다급함을 알고 급히 말을 몰아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원수가 장검을 날리며 적진을 시접고 다니니 동에 번쩍하며 서쪽 장수를 베고 남에 번쩍하면 북쪽 장수를 베었다. 적병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벌써 적장 오십여 명을 베고 보국을 구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 장대 앞에 도착하여 원수가 발에서 내리자 보국이 부끄러워서 원수 보기를 민망해 하였다. 그러자 원수가 보국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저러하고도 평소에 남자라고 나를 업신 여기더니 이제부터는 어이하리오. 원수가 말을 마치더니 장대에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담아 황성으로 보내었다. 이때 오왕과 조왕이 구덕지가 죽는 것을 본 뒤 크게 실망하여 서로 말하였다. 평국의 용맹함을 보니 옛날 조자령이라도 당해내지 못할 지경이다. 어찌 누가 그를 대적하리오. 더구나 우리 장수 구덕지가 죽었으니 이제 누구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리오. 진실로 우리 두 나라가 평국의 손에 망하리로다. 오왕과 조왕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니 곁에 있던 장수 맹길이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염려치마 없어서 소장에게 한 가지 묘한 계책이 있으니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 해도 이 개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초왕이 이 말을 듣고 기뻐 물었다. 경에게 어떤 개교가 있는지 듣고자 하노라.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리고 양자강을 건너가서 바로 황성을 기습하면 천자가 분명 황성을 버리고 항설을 올릴 것입니다. 천자가 항복하면 제 아무리 평국이라 해도 도리가 없을 것이니 이보다 좋은 계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왕과 초왕이 모두 옳다고 여기니 맹길이 즉시 부하 관평을 불러 명령하였다. 그대는 나를 대신하여 본진을 지키라. 평국이 아무리 싸우고자 하여도 나서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날 밤 자정에 맹길이 장수 백여 명과 군사 천명을 거느리고 몰래 황성으로 갔다. 이때 천자는 원수가 보낸 구독지의 머리를 받아보고 크게 기뻐하사 무신하들을 모아놓고 평국 부부를 칭찬하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오나라와 초나라 쪽을 지키는 장수가 장계를 올렸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양자강 백사장 위로 느닷없이 천병만 막아 들이닥치더니 황성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나이다. 천자가 장계를 보고 놀라 모든 신하를 불러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벌써 맹길의 군대가 황성의 동쪽 문을 깨부수고 장안으로 지쳐 들어왔다. 백성들을 무수히 살해하고 대골에 불을 치르니 그 불빛이 하늘에 닿았다. 장안의 모든 백성이 혼란스럽게 도망하니 물이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천자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용상을 두드리다가 그만 기절하니 우승상 정연태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문으로 도망하고자 하였다. 천자를 모시는 신하 이백여 명이 정연태를 따라 북문을 나와 천태령을 넘어가는데 적장 맹길이 뒤쫓아오며 고함을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맹길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자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러나 곧 큰 강이 가로질러 흘러서 길이 막혔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천자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아, 이제는 죽으리로다. 앞에는 큰 강이오. 뒤에는 적병이 급하니 이를 어찌하리요. 천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죽고자 했으나 맹길이 벌써 들이닥쳐서 창으로 천자를 겨누었다. 죽기가 깎거든 항서를 바삐 올리라. 맹길의 말에 천자 곁을 지키던 신하가 애걸하였다. 종이와 붓이 없으니 성 안에 들어가서 항서를 써 올리겠습니다. 부디 장군은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마소서. 이 말에 맹길이 눈을 부릅뜨고 구지졌다. 네 왕이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찔러 항서를 올리라. 천자가 맹길의 호통에 놀라 입고 있던 곤룡포에 소매를 찢더니 하늘을 우러러 대송통곡하였다. 아, 수백 년을 지켜오던 나라가 내게 와서 망할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마침내 천자가 손가락을 입에 물어 깨물고자 하니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땅의 풀과 나무들은 푸르름을 잃었다. 이때 원수는 진중에서 적진을 깨트릴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음이 산란하여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니 천자의 별자리에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고 근처의 별들이 모두 살기를 띄고 있었다. 원수가 깜짝 놀라 중군장을 불러 말하였다. 별자리를 살펴보니 천자의 목숨이 매우 위태하도다. 내가 급히 말을 몰아 가려하니 너는 군대를 거느려 집문을 굳게 닫고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중군장이 놀라는 사이 원수는 갑옷을 갖춰 입고 한필의 말에 올랐다. 그러고는 한 손에 칼을 쥐고 밤새 황성을 향하여 달려 한참 만에 동력이 밝아올 즈음에서 황성에 도착하였다. 쉬지 않고 먼 길을 오느라 원수의 몸은 땀으로 흥건하여 갑옷 속이 모두 젖었다. 원수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장안이 비었고 궁궐은 불에 타 겨우 그슬린 뼈대만 남아있었다. 놀라고 슬퍼서 큰 소리로 울며 두루 돌아다녔으나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천자가 간 곳을 알 수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급히 다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원수가 얼른 쫓아가며 애쳤다. 나는 도적이 아니라 대원수 평국이니 놀라지 말고 나와서 천자의 거처를 알려주시오. 그 도인이 그제야 울면서 도로 기어나오는데 원수가 자세히 보니 기주 여공이었다. 원수가 깜짝 놀라 급히 말해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시아버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 수채구멍에서 몸을 감추고 있으며 저의 부모와 시어머님은 어디로 피난하여 계십니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울며 말하였다.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태골에 불을 지르고 마구 노략질을 해대니 장안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나도 다급하게 도망가려 하였으나 갈 길을 몰라 겨우 이 구멍에 들어가 난리를 피하였으니 내 부모와 시어머니가 간 곳도 모르겠다. 원수가 여공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다. 설마 다시 만날 날이 없사오리까? 황상은 어디로 가셨나이까? 여기에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업고 북문으로 도망하여 천태령을 넘어갔으나 그 뒤로 도적들이 쫓아갔으니 반드시 의급하시리라. 천자를 구하려 하오니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 원수가 놀라 말하더니 말에 올라 천태령으로 향하였다. 순식간에 천태령 꼭대기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심리사방에 적병들이 쫙 깔려서 온 평야를 뒤덮었고 항복하는 소리에 산천이 진동하고 있었다.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털이 쭈뼛쭈뼛 치솟아 저 멀리까지 크게 고함을 질렀다. 적장은 들으라.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대원수 평국이 여기 왔노라. 천태령 꼭대기에서 갑자기 날카롭고도 분노에 찬 소리가 메아리쳤다. 평야에서 천자를 희롱하던 맹길이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천태령을 올려다보았다. 웬 장수 하나가 벌써 말을 채찍질하여 산 중턱을 넘어 날듯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장수의 칼날이 번쩍이는 것을 보자 맹길은 덜컥 겁이 나서 도망하려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다시 가까이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네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 도망치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원수가 탄 말이 붉은 입을 벌려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불고 들어졌다. 맹길이 타급하여 몸을 돌려 긴 창을 높이들어 원수를 찌르려 하자 원수가 성을 내어 칼을 휘두르니 맹길의 두 팔이 잘려 땅에 떨어졌다. 맹길을 즉시 사로잡고 또한 좌우로 지쳐가며 적진의 장수와 군졸들을 모조리 베고 다니니 무수한 장졸들이 죽었다. 이때 천자는 여러 신하와 더불어 넋을 잃고 앉아 어찌할 줄 모른 채 손가락을 깨물어 막 항서를 쓰려던 참이었다. 원수가 적진 사이에서 이를 발견하고 나는 듯이 달려왔다. 그러고는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여쭈었다. 폐하는 옥체를 상하게 하지 마소서 평국이 왔나이다. 천자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평국이란 말을 듣자 불현듯 반갑고도 슬픈 마음이 들어 평국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무어라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니 원수가 황상의 옥체를 보호하였다. 이윽고 천자가 정신을 진정하고 원수를 다시 돌아보며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짐이 이 들판에서 허망하게 쓰러져 죽게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살아 나라를 다시 잃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려 강산을 반으로 나누어도 부족하리로다. 그러더니 천자가 다시 의아해하며 물었다. 원수는 말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느냐. 원수가 고개를 숙이고 아래였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황상의 위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시급할 듯하여 중군장에게 군사를 부탁하고 밤낮으로 맞을 돌려 황성에 도착하였더니 이미 장안이 비었고 폐하에 거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던 차에 우연히 시아버지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폐하에 가신 곳을 물어 급히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적장 맹기를 사로잡고 이제 폐하의 옥체 또한 보존하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원수는 인사를 올리고 남은 적진 장졸들을 낱낱이 결박하였다. 사로잡은 군졸들을 앞에 세우고 황성으로 가는 길에 원수의 말은 천자가 타고 맹길의 말은 원수가 탔다. 행군을 독려하는 북을 맹길의 등에 지우고 팔을 높이 들어올리니 뒤따르는 병사들은 만세를 부르며 위풍당당하게 황성으로 향하였다. 이때 천자가 마루에서 용포를 휘날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니 무신아들과 원수도 일제히 팔을 들어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며 천태령을 넘었다. 그러나 장안에 도착하여 보니 황성 안이 적막하고 대골은 불에 타 터만 남아있었다. 짐이 덕이 없어 죄 없는 백성들과 황우와 태자가 난리통해 애로운 혼백이 되고 말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천자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차지하려. 천자가 좌우를 돌아보며 통곡하니 원수가 여쭈었다. 폐하는 도무 염려치마 없어서 하늘이 황상을 내릴 때 저 무도한 도적도 함께 내어 우선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또한 소신을 보내어 그 역경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이 정하신 바입니다. 어찌 하늘이 정한 운수를 다 타오리까 슬픔을 참으시고 어서 황우의 태자의 거치를 탐지하소서. 천자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골이 빈터만 남았으니 어디로 가서 내 몸을 눕힐고 이때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와 천자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소신이 살기만 도모하고 폐하를 모시지 못하였으니 소신을 좋게 죽여 뒷사람들에게 징계로 삼으소서. 천자가 쓸쓸하게 답하였다. 지미경 때문에 변을 당함이 아닌데 어찌 경해제라 하리요.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여공이 또 아래였다. 폐하께서 아직 안정을 취하실 궁궐이 없사오니 우선 종남삼 밑에 있는 원수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천자가 그 말을 듣고 종남삼 아래로 와서 보니 외로운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원수가 아랫사람들에게 명하여 전각 한 채를 깨끗이 치우고 천자를 모시게 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원수가 와서 아래였다. 이제 도적을 베겠으니 폐하는 굽여 살펴 주소서. 원수가 높은 창대를 세우고 거기에 천자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고는 그 말에 따로 원수의 자리에 두어 앉더니 무사에게 호령하였다. 도적들을 차례로 앉히라. 무사들이 도적들을 끌고 나와 장대 아래에 무릎을 꿇렸다. 원수가 차례로 죄를 부른 뒤 무사에게 배라 하였다. 그러더니 한 도적을 가리키며 천자에게 아래였다. 저 도적은 소신의 원수이옵니다. 제목을 낱낱이 적어 올리오니 살펴 주옵소서. 말을 마치고 원수가 자리에 앉자 무사들이 맹길을 결박하여 가까이 데려와 끌어앉혔다. 원수가 큰 소리로 물었다. 네가 초나라 땅에 산다고 하니 그 지명을 자세히 말하라. 맹길이 말하였다. 원래는 소상강 근처에서 살았나이다. 네가 수적이 되어 강으로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배들을 탈취하였느냐. 과연 흉년을 당하였을 적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무리를 끌고 다니며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아 먹었나이다. 원수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년에 엄자릉에 조대해서 홍사랑 부인을 비단으로 동여매고 그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를 산채로 강물에 넣은 일이 있느냐. 바른대로 말하여라. 맹길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어지며 울먹였다.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 장군을 속이리까.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나이다. 원수는 노기가 얼굴에 번져 눈썹이 떨리고 볼이 붉어지더니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내가 자리에 싸서 강물에 던진 개월이다. 맹길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 몰라하니 원수가 벌떡 일어나 직접 맹길에게 가 맹길의 상투를 잡고 애쳤다. 자, 이제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거라. 내 너를 죽여 원수를 갚겠노라. 원수가 맹길의 머리를 팽개치자 무사들이 데리고 나가 베었다. 원수가 이를 보고 천자에게 아래였다. 폐하의 넓으신 덕택으로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소원을 다 풀어 싸우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천자가 원수의 사연을 듣고 의로하였다. 이는 다 경의 충성심과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심이라. 도적들을 처단하고 천자가 보국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걱정하니 원수가 아래였다. 신이 보국을 데려오겠사옵냐이다. 원수가 바로 떠나려 하는 즈음에 중군장이 올린 장계가 도착하였다. 천자가 즉시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있었다. 대명국 대사마 대장군 준 군장인 보국은 황상께 백번 절하옵고 아래나이다. 원수 평국이 황상을 구하러 간 뒤 소신이 무거운 책임을 홀로 맡았으나 도적을 물리칠 방법이 없었는데 하늘이 도우사 한 번 크게 북을 울리며 진격하여 초나라와 오나라의 항복을 받았나이다. 천자가 읽기에 마침해 원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제 보국이 오나라와 초나라 두 왕을 사로잡았다 하니 나라의 큰 복이 아닐 수 없도다. 이런 기별을 듣고 짐이 어찌 앉아서 빠지려. 천자가 무신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보국을 맞으려 하다 갈 때 평국으로 선봉을 삼고 천자는 스스로 준 군장이 되어 좌우의 장수들을 둘러세우고 보국의 진을 향하였으니 선봉장 평국이 갑옷을 갖춰 입고 백마를 타고 손에 깃발을 지고 맨 앞에 서서 나아갔다. 이때 보국이 초나라와 오나라의 두 왕을 잡아 앞세우고 승정고를 울리며 황성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만에 황성에서 30리쯤 되는 곳에 다다라 앞을 보니 한 장수가 오고 있었다. 보국이 살펴보니 깃발과 칼빛은 원수의 것이지만 말은 평소 원수가 타던 말이 아니라 백마였다. 보국이 의심하여 말하였다. 전군은 진을 치라. 백마가 점점 달려오며 보국이 생각하였다. 이는 분명 적장 맹길이 숨겨진 복병이로다. 우리 원수의 모습을 흉내내어 나를 속여 유인함이로다. 보국이 의심이 깊어지며 어찌할 줄 모르거늘 이때 천자가 이 거동을 보고 원수 평국을 불렀다. 짐이 보국을 보니 원수를 보고 적장으로 여겨 의심하는 것 같도다. 원수는 거짓으로 적장인 채하고 준군장을 속여 짐으로 하여금 구경케하라. 원수가 웃으며 아래였다. 폐하께서 말씀하심이 소신의 뜻과 같사옵니다. 이제 하교를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원수가 갑옷 위에 검은 군복을 껴있고 백사장에 나서며 깃발을 높이 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보국의 진으로 달려갔다. 이에 보국은 정말로 적장인 줄 알고 갑옷을 단단히 여미고 마루에 올라 달려들었다. 평국이 곽도사에게 배운 도수를 부리니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보국이 놀라고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이에 평국이 소리를 높게 지르며 달려들어 보국의 창을 빼앗아 내 던지고 보국의 멱살을 잡아 공중으로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보국이 숨이 막혀 버둥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채찍질하여 천자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 보국이 몸을 뒤틀어 겨우 한 차례 숨을 크게 쉬고 애쳤다. 평국은 어디 가서 보국이 죽는 줄 모르는 곳. 보국이 울며 애치는 소리가 철양하게 퍼지자 진지에 있던 군사들이 모두 술렁거리고 천지가 떠들썩해졌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보국을 땅에 내려놓고는 웃으며 말하였다. 네가 어찌 평국에게 달려오며 평국을 부르느냐. 평국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니 보국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평국이었다. 보국이 평국을 보니 슬픈 마음은 간대없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걷잡을 수 없었다. 천자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웃으며 보국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중군장은 오늘 원수에게 욕봄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는 원수가 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지미, 경 등의 재주를 보려고 시킨 것이다. 지금은 원수가 전쟁터에서 그대를 부끄럽게 했지만 난리가 끝나 황성에 돌아가면 예로써 그대로 섬길 것이니 부부의 도리를 상하지 말라. 이렇게 준군장을 위로하니 그제야 보국이 웃으며 땅에 엎드려 아래었다. 폐하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평국과 보국이 천자를 모시고 황성으로 황공할 때 오초 두 나라 왕의 등에 북을 지우고 무사로 하여금 북을 올리게 하였다. 군대가 너른 평야를 가로지를 적에는 북소리가 묵직하게 들판에 덮였다. 일행은 마침내 황성에 다다랐다. 천자가 원수의 집으로 거처를 정하여 자리를 마련한 뒤 무사에게 명하여 오초 두 나라의 왕을 결박하여 계단 아래의 무릎을 꿇린 뒤 꾸짖었다. 내 무엇이 부족하여 태평성대에 나라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임금을 속여 세상을 요란케 하고 황성을 침범하여 백성을 두렵게 하며 재물을 노략질하였더냐. 이제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여 너희를 잡아왔으니 종묘사직에 다행이라. 너희를 다 죽여 국법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평안히 할 것이니 너희는 원한을 품지 말고 마땅히 죽음을 받아들여라. 천자는 즉시 무사에게 성문 밖에 내어 참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황호와 태자가 화제를 당하여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치르게 하였다. 천자가 제문을 지어 직접 읽으니 모든 신하가 일시에 통곡하였다. 원수가 겨우 옥체를 보호하여 간신히 진정케 하였다. 또한 천자는 군사들을 시계하고 여러 장수들에게는 공에 맞게 차례로 상을 주었다. 조서를 내려 조종의 새로 풍계를 둘 적에 보국을 좌승상해 평국을 대삼아 대장군 우양에 봉하고는 못내 기뻐하였다. 이에 평국이 여쭈었다. 제가 무험하게도 폐하에 넓으신 은혜를 입어 벼슬은 승상의 자리에 올랐고 또한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은 모두 폐하의 보기호권을 어찌 첩의 공이라 하십니까. 하물며 저는 팔자가 사나워 친 부모와 시어머니를 잃었으니 이제는 벼슬에서 물러나 여자의 도리를 지키며 살고자 하옵니다. 말을 마친 평국이 그동안 지휘하던 군대의 목록과 대원수의 도장 명령을 내리던 깃발을 바치며 울었다. 천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위로하였다. 이는 모두 짐이 박복한 탓이니 오히려 경을 보기가 부끄럽도다. 그러나 우이국공 부부와 공렬부인이 난리를 당하여 어느 곳으로 비난하였는지 소식이 있을 것이니 경은 안심하라. 천자가 다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경이 귀중에 머물기를 원하여 군대의 목록과 대원수의 도장을 다 바치니 다시는 경을 보지 못하겠구려. 여자로 살겠다는 경의 형편을 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잃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조회에 참석하여 짐의 울적한 마음을 덜게 하라. 천자가 신하에게 명하여 군대의 목록과 대원수의 도장을 다시 내려주었다. 이 목록과 도장은 하늘이 경에게 맡긴 것이니 어찌 내가 도로 받을 수 있겠는가 안심하고 받으라. 평국이 천자의 말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조하려 절하고 목록과 도장을 받았다. 평국이 보국과 함께 쿵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니 그 위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평국이 집에 돌아오자 곧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위에 또 조복을 입고 여공을 베었다. 평국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공이 기뻐서 일어나 자리에 앉으니 원수가 마음에 못내 미안하였다. 평국이 여공에게 위국공 부부와 공렬 부인이 난리를 당하여 사라진 것을 아뢰었다. 평국은 부모와 시어머니가 분명 오랑캐의 손에 죽었으리라 생각하여 제사상을 차리고 조정의 신하들을 모두 청하였다. 그러고는 재문을 지어 승상 보국과 더불어 머리를 풀고 부모와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슬피우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참아보지 못하였다. 해가 져서 사람들이 제각각 집으로 돌아가자 그 뒤부터는 평국이 예로서 여공을 섬기니 여공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다. 각설 이때 위국공은 식솔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했었다. 부인과 사돈인 공렬 부인 그리고 춘낭과 양윤을 데리고 동쪽을 향하여 가다가 한 물가에 이르렀다. 마침 그곳에서는 여러 시녀가 황우와 태자를 모시고 강가에 앉아 건너지 못하고 서로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다. 위공이 이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와 땅에 엎드렸다. 황우와 태자가 이에 못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니 위공이 위로하였다. 이번 별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천자께서 성덕이 넓으시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올건데 황우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호하옵소서. 위공이 사방을 둘러보니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옆으로는 큰 태산이 있어서 하늘에 닿을 듯 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강을 건널 수는 없어서 산으로 이어진 좁은 길에 들어섰다. 얼마 못 가서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커다란 봉안과 공작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룰 창창하여 지척을 살피기 어려웠다. 그래도 씩씩하게 발걸음을 도두며 앞으로 들어가니 솔습 울창한 사이에 한 초당이 보였다. 위공이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 밖에 서서 주인을 청하였다. 한 도사가 집에 앉아 있다가 위공이 부르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 위공의 소매를 잡고 물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에 들어오셨습니까? 위공이 인사하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뜻밖의 난리를 만나게 되니 황우와 태자를 모시고 비난하다가 이곳에 왔나이다. 도사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어디 계십니까? 황우와 부인들은 밖에 계십니다. 그럼 황우와 부인들은 안으로 모시고 위공과 태자는 초당으로 가시지요. 여기서 잠시 머무시다가 나중에 시절이 평온해지면 그때 황성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공이 인사하고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차례로 모시었다. 그리고 그렇게 피난 생활이 이어졌다. 깊은 산속이라 찾아오는 이도 없고 위험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밤낮으로 황성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사람들은 서러워하였다. 하루는 도사가 산 위에 올라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더니 쓸쓸한 표정으로 내려왔다. 도사는 위공을 보더니 말하였다. 제가 오늘 하늘의 기운을 살펴오니 이제는 평국과 부국이 도적을 소멸하고 황성에 돌아와 여공을 섬기며 상공과 부인의 의패를 모시고 밤낮으로 통곡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황상께서도 황후와 태자의 안부를 알지 못하여 눈물로 지내고 계시니 상공은 이제 그만 돌아가소서. 위공이 놀라서 물었다. 제가 평국의 압이 되는 줄은 어찌하십니까? 자연이 알만하여 알고 있습니다. 도사가 위공에게 길을 재촉하며 편지 한 장을 평국에게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공이 편지를 소매에 넣으며 도사에게 살해하였다. 그대의 덕택으로 죽을 목습을 구하여 무사히 돌아가니 은혜가 있기 어렵거니와 이 땅의 지명은 무엇이라 하옵니까? 이 땅의 지명은 익주이옵고 산의 이름은 천명산이라 하옵니다. 저는 정처없이 다니는 사람이라 산수를 구경하러 다니다가 황후와 상공을 구하려고 이 산중에 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을 떠나 총나라의 명산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이후로는 다시 배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아쉬움이 없을 수 없사오나 사정이 절박하오니 부디 조심하여 평안이 행차하옵소서. 도사가 길을 재촉하니 위공이 도사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위공이 황후와 태자와 부인들을 보시고 절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니 전에 보았던 강이 있었다. 강가에 백사장을 걷자니 옛일이 생각나 위공은 눈물을 흘렸다. 일행이 다시 며칠을 더 걸으며 너른 들판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 오경루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길을 나서 파주 성문 밖에 다다르니 수문장이 문을 굳게 닫고 군사로 하여금 묻게 하였다. 너는 누구길래 행색이 그렇게 초라한가. 바른대로 일러 너의 정체를 숨기지 말라. 성 아래에서 시녀와 위공이 크게 소리질러 답하였다. 우리는 별란에 황후와 태자를 모시고 비난하였다가 지금 황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너희는 의심치 말고 성문을 바비 열라. 군사가 이 말을 듣고 급히 관장에게 아래니 관장이 이 말을 듣고 놀라 급히 나와 성문을 열고 땅에 엎드렸다. 진실로 저희가 띠신지 모르었고 성문을 더디 열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태자와 위공이 관장을 위로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한 도리로 일하였을 뿐이니 안심하고 염려치 말라. 태자와 위공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수문장은 황후와 태자가 왔음을 알리는 편지를 천자에게 올렸다. 이때 천자는 황후와 태자가 별란에 죽은 줄 알고 골래의 위패를 보시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쪽의 관문을 지키는 장수로부터 편지가 올라왔다. 천자가 열어보니 이와 같이 적혀있었다. 위국공 홍무가 황후와 태자를 모시고 남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천자가 일기를 마침해 빼오 기쁘면서도 슬픔이 다시금 빌려왔다. 곧바로 계월에게 알리니 계월이 천자의 연락을 받고 기쁜 나머지 바로 조복을 입고 골로 들어왔다. 계월이 천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아래고 나오려 하는데 천자가 말하였다. 경은 하늘이 짐을 위하여 내린 사람이라 이번에도 그대의 아비인 위공이 황후와 태자를 보호하여 목숨을 보존케 하였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계월이 머리를 조아려 아래였다. 이는 다 폐하의 넓으신 덕을 하늘이 살피신 것이니 어찌 신의 아비에게 공이 있다 하겠습니까. 계월이 말을 마치고 바로 승상 보국에게 황후를 맞으러 가게 하였다. 천자가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요지원에서 기다리고 계월은 대원수의 우위를 갖추고 낙선관까지 영접하러 나갔다. 또한 승상의 우위를 갖추고 길을 나섰던 보국도 남관에 다달아 위공 부부와 모친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위공 역시 승상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였다. 하마터면 너를 다시 보지 못할 뻔하였다. 이튿날 황후와 태자를 모시고 보국이 황성으로 출발할 때 춘남과 양윤과 다른 시녀들은 교자를 타고 길의 양쪽으로 들어서고 위공은 황금 안장을 올린 순마에 앉았다. 삼천 국녀는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꽃을 새긴 촛대에 불을 밝혀들고 황후와 태자가 탄 가마를 에워싸고 왔다. 좌우에서 풍악 소리를 울리고 승상은 맨 뒤에서 군사를 거느려 오니 찬란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요. 떠난 지 3일 만에 딱선관에 다다르니 이때 개월이 딱선관에 미리와 기다리고 있다가 황후 행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나가 영접하며 평안히 행차하심을 여쭈었다. 그리고 물러나와 부모 앞에 엎드려 통곡하자 위공과 두 부인이 개월의 손을 함께 잡고 우니 기쁨과 슬픔이 모두 어리었다. 밤새도록 친한 일을 이야기하고 이튿날 날이 밝자 길을 떠났다. 청운관에 다다르니 천자가 붓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리를 갖추어 기다리고 있었다. 황후 일행이 천자에게 다가와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눈물을 흘렸다. 천자가 반갑고도 감격에 겨워 비난하였던 사연을 부르니 황후와 태자가 그간 고생하였던 사연을 낱낱이 말하고 위공을 만났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천자가 듣고 위공에게 치사하였다. 경이 아니었으면 황후와 태자를 어찌다 보리요. 위공 부부가 천자의 말에 살해하고 불러나왔다. 천자는 이날로 바로 환공하여 큰 잔치를 열어 원수와 보국과 위공을 불러 모든 신하와 더불어 며칠을 즐기었다. 하루는 천자가 호부 상서를 불러 하교하였다. 궁궐을 전과 같이 건축하되 좋은 날의 구월이 완성되도록 각별히 정성을 드려라. 호부에서 건축을 시작하여 하루하루 쉬지 않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일을 마치었다. 천자는 기이한 꽃과 향기 나는 난초들을 곳곳에 심고 층층마다 꽃밭을 두게 한 뒤 황후와 함께 거닐며 즐기었다. 어느 날 위공이 계월과 보국을 불러 도사가 준 편지를 건네니 계월이 받았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선생의 필적이었다. 한 장의 편지를 평국과 보국에게 붙이나니 슬프다. 명현동에서 함께 공부하던 옛정이 백옥같이 굳고 소중하였는데 한 번 이별한 뒤로는 보지 못하였도다. 나는 깊은 산 적막한 곳에 있으면서 너희를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에 젖는구나.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 부디 위로는 천자를 섬겨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섬겨 효성을 다하여라. 전쟁터를 누비며 적들을 물리치던 그 씩씩함과 용맹함은 이제 억제하여 예로서 난군을 섬기어라.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마음에 쌓였던 한과 그리움 일랑 그만 풀어버리고 부디 건강히 지내기를 기원하노라. 평국과 보국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절하였다. 한편 천자는 위공과 여공을 궁궐로 불러들여 위공은 초왕에 여공은 오왕에 봉하면서 많은 비단을 내려 격려의 인사를 하였다. 오 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가 임금을 잃고 정치가 없어진 지 오래되어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두다. 경들은 급히 가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잘 다스려라. 오왕과 초왕이 천자의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 오나라와 초나라로 길을 떠날 때 개월과 보국이 각각 아비를 이별하여 슬퍼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두 임금이 길을 나서 여러 날 만에 자기가 맡은 나라에 다다르니 문무백관이 모두 나와 예로서 맞이하였다. 두 왕이 즉위하여 나라의 이름을 고치고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보살피니 온 백성이 임금을 칭송하였다. 이 즈음에 승상보국의 나이 45세로서 3자 1녀를 두었으니 모두 아비와 어미를 닮아 충효를 갖추었다. 큰 아들은 오나라의 태자로 둘째 아들은 초나라 태자로 삼고 셋째 아들은 높은 집안의 장가를 들게 하였다. 아들들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어질게 사랑하였다. 천자의 성덕이 세계에 진동하니 시절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서 백성들은 패블리 먹고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조차 누구도 함부로 주워가지 않았다. 개월의 자손이 대대로 높은 표수를 하며 만세에 이어졌으니 이렇게 아름답고 기이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다시 있으리요 여기 개월의 삶을 대강 기록하여 세상에 남기노라 한국 고전 베스트 소설 홍개월전 잘 들으셨는지요? 해피 엔딩입니다. 언제 씌어진 소설인지 작자가 누구인지 미상이죠. 남편이 부하가 되고 아내가 상사가 되는 이 설정은 소설을 쓰는 저로서는 무척 놀랍습니다. 소설을 낭독하면서 하나씩 소설 기법을 배우지만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천자의 성덕으로 시절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서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산에는 도적도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조차 누구도 함부로 주워가지 않는 도덕적인 세계가 펼쳐졌군요. 참으로 아름답고 기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